짠! 지금 화장을 못했는데 머리를 너무 안 빠져나오게 단정하게 하느라 일단 빨리 택시를 불러서 택시 안에서 화장을 해야 됩니다 일단 화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긴장되는데? 선생님 저 직장과 첫 출근인데 조언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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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실수를 해가지고 마... 진짜 잘해야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늘 하던대로 늘 하던대로 아, 발전이 없다고요? 그러면 잘하는 걸로 늘 하던대로 하면 안 되구나 슨기는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하... 근데 되게 떨린다 하...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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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.. 예스! 아아! 여기 가세요! 감사합니다! 안녕하십니까? 조금은 두려워도 마지막 게이트로 창문 덮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Ladies and gentlemen, we are starting! 진운씨 이따 선배님도 오실 텐데 다를 꼬고 있으면 안 되죠. 진운씨 지금 뭐 하시는지 다른 생활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성함이 세암 선배님이십니까? 네 맞습니다 후자? 후자님 아 성함이 후자이셨습니까? 네 맞습니다 비상탈출 유도선을 따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세요? 그러면 한 병 한 병씩 갖고 나가셔야 돼요 면세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은 가방은 앞서서 밑에도 구관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가니다 보니까 이제 찾아져가지고 바다로! 구간!